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드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드라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묻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재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재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사실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야 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화자의 어조는 대조를 이룹니다. 독서에서의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사랑과 애정을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하여 불행선언과 비판을 가감없이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처럼 대조를 이루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테살로니카 도시는 당시에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항구도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를 합병한 후 이 도시를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로 삼았으며 이곳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의 도시이자 외국인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2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일행은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천막자는 일을 하며 많은 이방인들을 회개시키며 이곳에서 굳건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일행은 이곳에 살던 유다인들의 박해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기본적인 교리만 배웠을 뿐 부족한 점이 많은 상태였고 더해지는 박해로 바오로 사도의 마음은 교우들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교회에 디모테어를 보냈고 바오로 사도는 그를 통해 테살로니카 교우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곳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희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바오로 사도는 크게 기뻐하며 테살로니카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 인삿말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독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독서의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의 기쁨에 대해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느끼는 기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을 보며 느끼는 자신의 기쁨에 대한 공적과 감사함을 모두 하느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련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교우들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교우들의 모든 선의와 믿음을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고백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바오로 사도에게는 자신이 이룬 업적이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자신은 그 일을 돕는 협조자일 뿐 자신이 느끼는 기쁨과 영광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테살로니카 교우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에 큰 감격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모습과는 반대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이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기쁨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는 업적에 대한 기쁨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오는 은총과 영광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잘 지키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이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재단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내는 예물의 종류와 양 예물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기쁨을 느끼는 이들이었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는 분께서 없으시다면 그 예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미사와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생겨서 혹은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주님께 미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마련해 주신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것 나의 모든 시간에 언제나 곁에 계시어주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며 내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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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